안녕하세요. 영국의 비비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. 영국이 어제부로 럭다운을 50% 정도 풀어줬거든요. 그래서 시내를 한 4, 5개월 만에 나왔어요.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좀 활동하네요. 그리고 가게들도 다 오픈했고요. 근데 좀 나와서 보니까 좀 슬픈 거는 백화점이 안전문을 닫았고 자잘한 쇼플도 많이 문을 닫았어요. 장사가 안 돼서. 좀 많이 슬프고 실업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도 해제된 이틀 후에 여기가 중부지방이거든요. 영국의 범잉엄 제2의 도시. 그래서 오늘 시내 시장보러 나왔는데 잠깐 쇼핑도 할 겸 그다음에 시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. 그럼 계속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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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